저희가 만든 드론 지금 바다에서 날리기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잡는 거거든요 특히나 세일링 할 때는 가야 돼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잡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 영상 보시겠지만 여기다 조립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됩니다 한번 수정을 시켰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게 잡을 수 있겠죠? 왜 잡어야 돼? 응 음 음 음 음 음 근데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고 저런 데 걸린다고 확 던질까? 던질까? 자 이제 날리면 안 돼 그냥 이마도 날리지 마 자기가 놀아갈 때 놀게 나 카메라 안 켜었잖아 나? 나? 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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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? 내가 같은 나라가? 아니 나 지금 최선을 다 했는데 나한테 여길 해 자기가 나보다 노탈 보면서 찍히고 있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잡는 게 또 문제잖아 내가 잡아줄게 아 아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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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케이 굿짠! 이 잔소리가 실리... 성공! 실리 어렵지 않아? 좋아 좋아, 가자 이제 실리 하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